xsfm입니다. p o d e r a 브로콜린 어마저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닝 우리 방송에 소개된 적이 사연이 당첨된 적이 없으신 분인데 xsfm 매우 친숙한 분입니다. 왜? 이분은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이고 그것은 알기 싫다에 출연한 적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사연이 세 번째로 오네요. 이게 참 요파씨가 결국은 xsfm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곳이에요. 멍때리기 대회를 만드신 작가 웁스양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출장 나가서 그렇죠. 그 알실에 출연을 하셨었죠. 멍때리기 대회에 대해서 맞습니다.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김상조 엔지니어님. 지금 방금 요파씨 듀땡 사연. 괄호 열고 유정식 카테고리. 지난해였죠? 를 북경에서 듣다가 문득 좀 더 진화된 하이브리드 매칭 사업을 알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북경에 계시나 봐요. 네. 모종의 일 때문에 거기 계신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거기서 사연을 쓰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즉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사연도 길거든요. 저는 멍때리기 대회를 만든 웁스양입니다. 북경에서 3주 넘게 시간을 풍풍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주 전에 어릴 적 화장실에 갇혔던 사연을 듣고 저 역시 바로 최근에 지하철 공중화장실에 갇혔던 사연을 쓰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쳐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 저 봤어요. 이분의 페이스북으로. 그걸 중계라고 앉았는 거예요. 나갈 국리를 해야지. 갇혔다. 이러면서 좋아요 계속 구걸하고 있더라고. 저는 원래 송장지구에 있었지만 지금은 왕징에 사는 중국 친구가 국경절을 맞아 부모님 대회에 가게 되면서 제가 그 친구 아파트에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친구 이름은 TNTN이에요. TNTN은 재작년 중국에서 TV로 멍때리기 대회 뉴스를 보고 저에게 메일을 보냈고 작년 북경 멍때리기 대회 개최에 큰 공과 도움을 준 파트너이자 지금은 친구가 된 사이죠. 북경에서도 멍때리기 대회를 하는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반반이라는 거죠. 멍때리기 대회의 이 웁승양 작가에게 라이센스를 받은 곳이 있고 받지 않고 하는 곳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전연무쇼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잠깐 이슈가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녀는 원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는데 그 대회 이후에 생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은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이름은 나를 채용해줘 라는 것이죠. 불과 1년 만에 직원을 14명으로 불린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네. 나를 채용해줘. 멋있네요. 이 사업 아이템은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나를 채용해줘 라는 앱에 자기 사진과 나이, 키, 직업 그리고 시간당 가격을 적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진과 정보를 보고 그 사진 속 사람을 하루 혹은 시간 단위로 고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데이트 매칭이 그 목적입니다. 이 문장을 잘 봐주십시오. 어떤 문장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과 달라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문장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외롭게 살다 보면 해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 보면 다 연애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잘 봐주십시오. 들어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자라면 사진 속 올라온 남자들 중 한 사람을 하루 고용해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앱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고용당하는 남자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돈을 버니까 나쁘지 않고 고용한 저는 어쨌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무리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오묘한 사업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비인간적이기 이를 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엄청 이쁘고 잘생겨 보이는 듯한 사진을 올리고 사진을 보다 보면 가관인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애들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은 시간당 가격을 제법 높게 책정합니다. 그 가격은 각자 알아서 정해 올립니다. TNTN의 지금 아파트는 며칠 전에 새로 이사 온 곳이고 저는 이사 바로 다음날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택시를 타고 근처 이케아에 갔습니다. 이사 온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도착해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가 고용한 남자애가 올 거야. TNTN이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이 사업의 실체를 볼 수 있구나. TNTN이 고른 남자는 어떤 스타일일까? 하며 궁금해하면서도 내가 끼면 안 될 자리인데 왜 함께 가자고 한 거냐고 의아해했습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굳이 말하자면요. 그런데 너네 둘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루 고용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가로울고? 그래 그게 나를 채용해줘 아니야? 나도 안다고. 막 뽀뽀하고 막. 지금 상상성도 이런 거입니까? 이것저것 요구하고. 짐승. 아 이게 금수와 인간의 대화죠 지금. 평소 외롭다고 자주 이야기하던 그녀가 정작 자신의 사업으로는 여태 애인이 생기지 못하는 것을 제가 종종 놀렸거든요. 그런데 나름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다니 제가 그동안 워커올릭이라고 괜한 잔소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 초기에 자기 사진도 올렸다지만 그닥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여분을 기다리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스냅백을 쓴 권장한 남자가 자 보세요. 운동복 차림에 스냅백 선굴 이것은 이제 햇빛이 따가운 날의 일용직이죠. 권장한 남자가 운동복 차림에 스냅백 그리고 선굴도 또 효율이 좋은 거 무지개색 반짝반짝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차단해주는 거 조인성 선수가 쓰는 것 같은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운동복 차림에 스냅백이지 네 트리닝의 일수 가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트리닝이 허리 고무줄이 세면 가방 필요 없어요. 다 주머니에 넣으면 되거든 아 그렇죠. 지퍼 잠그고 자 권장한 남자가 활짝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더군요. 괄호 열고 근데 왜 내가 떨리지? 걸어다꼬 모든 오해의 그형이죠. TNTN도 활짝 웃더군요. 괄호 열고 좋으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죠. 이건 자 한눈에 봐도 운동을 좀 하는 사람 같았고 계속 표현이 저 할리키노멘스처럼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수도분한 느낌의 남자다운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이쪽은 한국에서 온 작가야 라고 소개하자 남자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한국말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오 세상에 한국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다시 중국어로 대답하며 하하하 웃더군요. 중국 인구가 한 15억인가요 이제? 뭐 13억 정도는다고 하죠. 한 1억은 안녕하세요 하지 않을까요? 한 10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윗니들 중 왼쪽 송곳니 옆 이빨이 빠진 게 보였습니다. 네. 저는 하지만 괜찮아 너는 왠지 섹시하니까 치아 하나 없는 것쯤이야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마치 친정 엄마라도 되는 양 그 남자를 계속 매의 눈으로 신발부터 모자까지 앞뒤 옆을 샅샅이 관찰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TNTN의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이 이런 것인가? 의외군 하며 혼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왜 자꾸 내가 흐뭇하지? 저도 먼 기억이지만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남의 데이트 도와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아니요. 그 둘은 그냥 그때 헤어지는 게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니 왜 우리 남자들이 한 20대 초반 중반에 항상 소개팅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가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고 합석하고 80년대로 말할 것 같은데 막 불량배 도롯해 주고 그런 생지랄은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합석해서 술자리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를 막 설명해 준답시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그냥 남자들이 하는 짓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몇 십 년이 지나서도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들끼리 어디 먼데 놀러 갔었을 때 기념일 만들어주느라고 풍선 불고 케이크 만들고 이런 거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그때 진짜 완전 뿌듯하고 신나거든요. 이히히 이러면서 그나저나 왜 자꾸 웃음이 실실 나오는지 그것도 되게 동물적인 음흉한의 웃음이 있잖아요. 그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 상대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여자의 눈빛 너무 부담스럽다. 나를 훑고 있어. 저 한국에서 온 생마는 누구냐 좀 치워주면 안 되겠냐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마냥 웃긴 상황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본격적으로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어디선가 노란색 큰 봉투와 카트를 가져왔고 TNTN이 물건을 고를 때마다 바싹바싹 잘 붙어다니며 그녀가 고른 물건을 힘을 써서 카트에 담고 정리했습니다. 둘이 앞서 걷고 저는 뒤에 따라다니며 매장 구경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남자는 TNTN 곁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둘은 마치 연인처럼 대화하다가 까르르 웃곤 했습니다. 그러다 TNTN이 갑자기 우리 이런 모습 좀 찍어줘! 라고 했습니다. 회사였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사용 후기쯤으로 사진을 활용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괄호 열고 어우 기집애 자나깨나 사업 생각 좀 데이트에 집중하라고 괄호 났고 저는 그래도 친구 사업 돕는 심정으로 다정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사랑스러운 연인처럼 보이게 찍어댔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남자는 사원 선반을 부지런히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와 달리 남자분의 조립하는 솜씨는 참 어설프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죠. 아 그 이케아 설명서에 나와있는 그 입지그러진 사람 머리 긁고 스웨덴에 전화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죠. 조립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었는데 둘이 잘되라는 의미로 제가 바깥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그녀가 곧 남자를 돌려보내더군요. 어? 벌써? 하나님을 고용한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나 저 남자 어땠어? 마음에 들어? 티엔티엔 굿 워커야 나 굿 워커라고? 티엔티엔 어 일 잘하더라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또 부를 거야 너도 혹시 필요하면 우리 회사 앱으로 사람 불러 네 아 그제서야 저는 티엔티엔이 저 남자를 이케아 쇼핑과 운반 그리고 물품 조립을 위해 고용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유 애인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공유 경제를 이렇게 상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 우수양은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꿈이 멍때려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네 그래서 만드신 기억이긴 한데 본인은 생각이 너무나 그쪽으로만 지우쳐져 있어요. 이건 질풍노도의 시기죠. 한 3분 명상 멍때리고 있으면 얼굴 빨개져 있을 것 같은 요즘 말로 음란막이라고 하죠. 17살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푸시업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딴 생각 하려고? 자전거 타고 계속 그때는 뭐든지 운동으로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영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케아를 통해 운반 조립을 요청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TNTA는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외모까지 훈훈한 남자와 데이트 비슷한 걸 즐기면서 일도 시켰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계속 느긋한 미소를 띄고 둘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얼레리꼴레리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 비로소 마냥 우습게만 보던 그녀의 사업이 제법 영리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뭐 할 때 불러보나? 부르시면 범법을 하시는 수가 있어요? 이상 현재 중국에서 나름 유사한 아이템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하다고 징징대는 TNTN에 나를 채용해줘라는 듀땡보다 좀 더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적합하게 느껴지는 하이브리드 데이트 매칭 사업 소개였습니다. 요파씨 덕에 중국에서 외로운 생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추신이 와있는데 이 추신이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르냐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알신 사전 미팅 때 서교동 모 카페에서 만났던 날 UMC가 제 신발을 보더니 갑자기 신발이 예쁘네요 라고 하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다시 빵꾸가 났네? 라고 하셨죠.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 반말 안 했습니다. 빵꾸 났네요? 라고 했었을 겁니다. 빵꾸한테 전대말 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빵꾸가 나셨네요. 신발의 주인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저 빵꾸 난 거 알고 있었는데 빵꾸나도 좋아하는 건 죽으라고 신는 거라 하지만 그걸 또 보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그 긴 대화 후 집으로 가면서 빵꾸난 신발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 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구나. 아무튼 중국 오기 전에 새 신발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발이 빵꾸가 나는 거는 컨버스 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디다스 GX 플럭스였습니다. 아 그런데 빵꾸가 나는 아니면 GX 700 이런 모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빵꾸가 뻥 나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떤 나를 채용해줘 라는 그 TNT의 친구의 사업의 홍보성 성격이 좀 강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다행이라는 게 우리 중국 공안이 X 700을 좀 싫어하잖아요. 중국에서 못 듣죠? 공산당이 싫어합니다. 공산당이 이방송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버만 지금 홍콩 제외에 막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해 일부 어떤 곳 이런 데서는 가끔 열리기도 한다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막혀있고 지금 좀 열려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전에는 도시별 다운로드 숫자가 나오면서 중국의 도시들이 많이 잡혔네요. 대도시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잡혀서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P2P를 들으시는데 웁스양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된다고 해도 한국 분들은 공유경제에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죠. 물론 에어비앤비에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공유경제는 사실은 워커 입장에서도 굿 워커 입장에서도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 대한 후기를 분명히 남기거든요. 그럼요. 친구분은 욱스양의 어떤 그 음흉한 눈빛 때문에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침을 흘렸다. 왜 신나면 침을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진짜 있더라고요. 침을 흘리며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침을 흘리면 우리 앞으로 뛰쳐나가 밥을 샀다. 크레디트 카드를 꺼냈다. 이런 후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날 일하셨던 분이. 우리가 생마의 눈으로 본 공유경제에 대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신선했어요. 그러게요. 가끔 중국이 이런 면들이 좀 뭐랄까 황당하면서도 그냥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어떤 깨달음도 들기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 보면은. 혹은 또 자본주의의 천병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지 않으면서도 가장 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많은 쪽수 많은 문화라는 건 확실히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멍때리기 대회도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북경에서. 보면은. 잘 됐대요. 진짜 실제로 멍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지 있지만 스모그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갈 때마다 좀 되게 다른 면들이 보이는 나라를 해서 좋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진짜 그전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고 멍때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저 사람들 다 저렇게 멍때리고 있는데 세상은 잘 돌아가고 바쁘게 살지 않아도 아 그렇죠. 콩포어슬에 나오는 그런 나중에 엉덩이 까고 노래 부르는 그런 캐릭터 하나 있죠. 그런 분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길에 계신 스트리트 와이즈 하신 그런데 노동자들이죠. 수레를 끌다가 수레에서 되게 묘한 각도로 낮잠을 주무신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여유를 즐기는 거를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진짜 멍때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데 그 대회를 하면 한국하고 또 다른 스케일이거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용어 쌍박 막 가만히 멍때리고 있는데 만 명이 앉아있고 한국 우리는 시청광장에서 200명을 10만 명이 많아 한국과는 다른 스케일과 한국과는 다른 어떤 기운 고수의 기운이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 한국의 큰 운동장 같은 스틸야드 이런 데를 꽉 채워가지고 다들 가만히 있고 소리 안 나고 테니스 경기장처럼 그렇죠. 성취의 영화 같은 CG 같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운으로는 용어하고 호랑이하고 싸우고 있고 멍을 때릴 뿐인데 손바닥 자국 바닥에 팍 나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 작가분을 그 아이스를 초대하기로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떠올려보다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발리에 갔을 때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를 가능한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봤는데 왕정 노동시간 지키면 준수하면 3시 반 퇴근이네요. 보통 적도 근처의 나라들은 더우니까 빨리빨리 끝내줘요. 3시 반에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할 일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여초라 남자 찾기가 힘들어서 여자분들이 노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능력이 되게 있어야 돼요. 알파맘이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죠. 그런 천이의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남자들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정말요? 그래서 취미가 되면 취미가 됐는데 집에서 좀 돈이 받쳐준다. 그러면 길에서 다 표구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 그림 팔아요. 와. 유통도 하고 다 남자들이야. 거기서 요파시를 해야겠다. 짱이 온 발리가 80%가 미대생. 업데이트 날이면 다 안승전하고 유엄씨 목소리가 미대생의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발리니까. 그런 거 봤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경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뭐냐. 욱세양 그 아저씨 방송 준비하면서 멍을 때린다는 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그렇죠. 그런데 정말 멍 때리기 대회라는 건 사람한테 많은 생각을 갖다 주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처음에 베이징에서도 TNTN이라는 분의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그냥 말 그대로 법에 맞게 집 수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작했다가 올해에는 어디서 그냥 뺏겨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욱세양 작가께서 골치가 아프다. 중국을 토벌하고 오겠다. 지금 북벌하러 가신 거예요. 하지만 사업은 망각하고 망각하고 지금 눈란마귀가 쉬워서 언제 뽀뽀하나 쟤네는 언제 뽀뽀하나 나는 언제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인가 본 지 10초 만에 운동 좀 했다는 것을 훑은 훑게 된 어떤 남자분을 헤헤하며 보다가 그것을 가지고 사연이나 쓰고 계시다. 부디 북벌을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권리를 수복해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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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